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다시 싸웅 타는다 저게 안되네 언젠가 어우러질 일이었어 예 기다리 3, 2, 1 3, 2 4, 2 3 5 5 7 7 7 9 10 10 11 11 12 12 13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레프트 언더 레프트 언더 밥 무시 밥 무시 트랙 요 맛이지 다시 한번 해줘요 젊나 귀엽다 시그마 개피 마트 반벽 싸움 할 때 시그마 반벽 난사로 계속 깨 드릴게 아 강착은 못 피하겠다 저거 저렇게 가까이 있을 때 우측 사이드 계속 먹으러 온다 어 안에 뭐 개피인데 예시 점 올리는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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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아 아 에쉬 안 돼 에쉬 개피 2층 에쉬 개피 트레님 왼쪽 이체 뒤에 시그마 있어요 아나님 시그마 재웠다 시그마 재웠다 거점 트레스 한번 좀 봐주시는데 5위? 아 에쉬 돌았다 어이구 예반데? 자리야 너 셀프 자리 셀프 없다 다시 해볼까? 어이? 어이? 에쉬 저 멀리서 쏘는데 자꾸 코점 아나님 저 힐에서 이거 궁 채우세요 아나케어쯤 아나 피엄문 궁 빠졌어 그 정도라는 가족 ㄷㄷ 님들 마이크 댄서 못쎄? 마이크 쓰면 게임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잠깐만 힐 한 번만 난사 들고 깨줄게 래쉬 왼쪽 끝 자리야 노 셀프 왼쪽 힐 줘 정면 뚫어봐 자리야 노 셀프 자리야 개피 자리야 노 셀프 자리야 개피 짤 헤드 대가리 래쉬 대가리 안 돼 민빵이 죽어요 민빵이 민빵이 나이스 나 쿠키 안 줘도 돼 이렇게 멀.. 어 거점 트레 밟으려 한다 이거 나 쿠키 줘 나 맞으면 거점 시그마 이거 주방 없다 나 물릴 듯 앞으로 땡겨봐 나 케어촌 나 케어촌 승관 끊었어 자리야 노 셀프 자리야 노 셀프 힐러 공 쓰면서 열어야 될 듯 이번에 상대 자탄 시그마 탱커 공 다 빠졌고 펄스 있어요 자리는 거 조심 추월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상대 탱커 공이 없다니까 그냥 들어가도 돼 랠리 키고 트레 정면에 있어 반 녹인 중 트레 정면에 있어 반 녹인 중 싱어 붐 중 트레 정면에 있어 저리야 개피 거점에 우측 저리야 저리야 개피 거점 봐봐 거점부터 거점부터 또 아까 트레 못 잡아서 거점 못 먹지 말고 나이스 상대 상대도 추월 빠졌어요 이번에 밥 밥 추월 이러면 상대 다시 탱커 공 돌 거야 내가 가지 마라고? 오케이 상대 시그마 공 돌 수도 있어요 트레 짜에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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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브리 개피 브리 개피인데 뒤에 오케이 피란 방만 조화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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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상대 자탄 있어요 조심해 얘네 거점으로 가서 먼저 자탄 쓰려 한다 자리야 셀프 없다 자리야 대가리 한대 브리도 환 피 야타 개피 야타 짤 할만해 브리 볼게 브리 개피 브리 짤 애쉬 개피 애쉬 봐줘 나 거점 자리에 볼게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잉 양심적으로 씨발 나 마이크 혼자 쓰는 거 좀 너무하지 않냐